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 입니다. 2023년 1월 12일 오늘의 판매생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생물은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.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가격이 너무 비싸고 준비를 못했고 이렇게 방건조하고 방건조 준비한 거랑 김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김은 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참조기 작은 사이즈 어 전에 보여 드렸던 뭐 그런 두절 조기랑 비슷한 사이즈 인데요 뭐 그런거랑 그리고 이제 참조기 대자 재수용으로 쓰실 수 있는 참조기 대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다음은 이렇게 민어 민어를 깨끗하게 방 갈라 가지고 이렇게 방건조해서 냉동시켜 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 마리씩 진공포장을 해 놓기 때문에 좋은것 같고요. 통민어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먼저 통민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어 민어가 이제 뭐 다들 비싸고 좋은건 아시죠? 맛도 정말 좋은데요. 이렇게 제수용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한 마리씩 깔끔하게 포장해 가지고 어 뒀어요. 이렇게 내장은 다 제거 했고요. 길이를 보시면은 지금 뭐 한 34cm 34에서 35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. 이렇게 한 마리씩 깔끔하게 포장했기 때문에 하나씩 필요하실 때 짜 가지고 드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지금 너무 깔끔하게 돼 가지고 어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씩 진공포장해 놓으니까 너무 좋은것 같아요. 어 이렇게 할부 민어 배 갈라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. 이렇게 배 갈라 놓은 것들은 선물용으로 많이 쓰시더라구요. 이렇게 배를 갈라 가지고 깔끔하게 진공포장 했습니다. 이렇게 길이도 이것도 뭐 35에서 뭐 37 정도 35cm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민어는 거의 둘 다 35cm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. 그리고 반건조 참조기 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도 다 붙어 있는데요. 내장을 다 제거했어요. 비늘도 다 베끼고 간도 다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5마리씩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. 어 요거는 길이를 보시면은 지금 한 뭐 지금 냉동하고 말리고 했는데도 20cm 에서 21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 160mm 참조기로 이렇게 어 손질해서 말려줬어요. 5마리씩 포장해 놓고 20마리 이렇게 보내 드리고요. 어 그리고 반건조 참조기 소자 이렇게 요것도 뭐 한 19cm 정도 18 에서 19cm 정도 되는 깡치 사이즈의 조기 저희가 참조기 소자로 팔던 거 이렇게 2키로씩 준비해 드리고요. 곱창김은 이렇게 100장씩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박스에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무게 한번 재 볼게요. 지금 아까 20마리 어 제수용 쓰르는 160미족이 20마리 손질해서 1.6키로 나옵니다 20마리 1.6키로 그리고 다음은 할봉미너 인데요. 할봉미너가 5마리에 이것도 1.6키로 정도 나오네요. 물론 바구니 무게는 다 뺀 겁니다. 1마리씩 포장되어 있고요. 예 통미너 통미너는 조금 작아요. 할봉미너 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 그래서 1.46키로 정도 나오네요. 1.4키로 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저희가 뭐 재수용으로 쓰기 좋은 통미너 이렇게 1마리씩 개별 포장된 거 5마리씩 해서 판매하고요. 할봉미너도 물론 5마리씩 그리고 참조기 대짜 이제 선물용이나 이제 제사용 20마리씩 하고요. 이제 깡치 사이즈에 반건조 참조기는 2키로씩 그렇게 포장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정말 저희가 좀 깨끗하게 준비한다고 했고요. 좋은 사이즈 좋은 제품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보내 드리기 위해서 이때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좋은 상품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.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바로 준비해 주신 연락 주시면 잘 준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물고기 장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